다음은 누구야, 다음? 다음은 저희도 아, 기대한다, 형아 하기 전에 시에서만큼은 형이라 부르면 좀 그럴까봐 석진이 약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이해를 전 쿨합니다 나도 괜찮아요 나도 쿨 제목 그 무시라꼬 김태형 오케이 그 무시라꼬 석진아 무대하다 안무 한 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그 무시라꼬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쌰으쌰 남준아 손 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그 무시라꼬 너의 손 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콩닥콩닥 윤기야 다음 생엔 돌멩이로 태어나고 싶어하는데 걱정 말거라 그 무시라꼬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라 오오 폴드 4균이야 왜 얘만 좋아해 호선아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그 무시라꼬 천녀 2일 7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 나오 푸잉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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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잉푸잉